각각의 책임자를 정하겠지만 결국 주인공이 다 잡아야겠지 그래 각각 3명씩 맞지만 이럴줄 알았어 3명한테 맡기지만 결국 따까리 짓은 내가 다 하겠지 울고싶다 전혀 재미없거든요 자 각지에 활동하는 고룡을 조사하세요 각지에서 고룡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각지 상위 탐색과 상위 퀘스트를 수주해서 안내벌레가 파란색으로 반응하는 고룡의 흔적을 모아 고룡들을 조사하십시오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넓에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끝 용암 덩어리 딴따따단 서리내림토마토 지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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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만들었어야 되는데 환장하겠네 용황의 쌍안 약점 고룡의 피 비정용의 두건가 이건 이것저것 섞여있나 보다 아...야... 무슨 드래곤 퀘스트 주인공처럼 생겼다 의문과는 드래곤 퀘스트 주인공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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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골 영옥 고령골 고령골 고기만 해도 터 나오네 빰빰빰 어휴 내르기 같은 이거 이거 붙여가지고 자 일단 조사팀 리더한테 말을 걸어봅시다 흔적을 조사하라니까 이 친구부터 자 몬스터헌터 월드 점화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점화시간에 내르기간트 잡고서 젤다가 나와가지고 젤다의 전설이 나와가지고 그거 깨느라고 또 한동안 못했었죠 그래서 지금 내 머릿속에 또 지우개가 사실 잘 기억이 안나 어떤식으로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래도 뭐 한번 해봅시다 거의 한 10일 10일 넘게 몬언을 안했더니 자 일단은 이 게임 자체는 어 사실 제가 뭐 물론 재밌게 하고 재밌게 했지만 그래도 뭐 음 제가 진짜 뭐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의 게임은 아니라서 저번에 하면서 느꼈어 아니까 재미가 없진 않은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역시 역시 일단 한번 이제 네르기간트 잡으면은 신엔딩까지 얼마 안남았는데 안남았다고 하니까 스토리엔딩까지 일단 스토리엔딩 마무리 짓고 어 상황 봐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뭔가 왜 자꾸 같은 곳을 뺑뺑 또는 것 같은 이 불길한 느낌은 뭐 뭐여 오늘 방송의 포인트는 이대로 이 컨텐츠 몬스터허터 월드가 미국 갈 것인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영상도 영상도 함께 날아갈 것인가 그걸 관점으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드 코드 나 코드 어디 코드가 어디서 봐 나 몰래 나 그걸 몰라 미안 아까 나 계속 혼자 있잖아 이거 이건가 6KKBKBPGPNG8와요. 8KBKTBPG wilt 12KKVPG 10KKBK가 11KKBKK 소문자 N 뇌문자 G 숫자 8 Y 죽어버린 몬스터 헌터 월드에 시참을 눌러 생명을 불어넣으십시오 어머나 안되겠어 그래 이걸 빨리 깨기 위해서 버스 타자 버스 타보자 이걸 끌 순 없어 왜냐면 제다의전설 디에시도 해야되거든 나 빨리 커뮤니티 실현 해보고 싶단 말이야 어쩔 수 없다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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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헌터일랜 promote 하위 헌터일랜 slide 특히 스킬이 없잖아요 스킬이 없네 연구자 스킬이 있어야되는것 같은데 네르기같이 힘이 잡았어요 솔로emand 빰빰 네 아 그래갖고 네르기한테 잡고서 젤다 끝내고 해야지 했는데 까먹었어 이제 10일동안 10일동안 젤다를 하고나서 어 아티야님 들어오셨네 그래요 여러분 빨리 갑시다 나 버스 좀 태워줘봐 빨리 Store랑 젤다를 하고나서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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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받지? 뭘 받아야되지? 아까 실패했던 이거부터 할까? 그 아종이 아니에요? 무슨 아종이야? 넌 뭐하는 아종이니? 어쨌든 하면서 뭐 있을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되지 뭐 빨리 끝내야 돼 배고프다 근데 네 다요 아니 다 시청자지 누가 나랑 같이 게임해 실력, 실력 안되는 찐따란 야 방송이라도 하니까 들어오지 사람들이 그 몇번, 몇번 맵에 있댔지? 흔적이 아무튼 흔적 모으고 잡고 흔적 모으고 잡고 이래야겠어 그럼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예이? 왠지 이제 모논도 편집으로 시작했습니다 편집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군 4, 5, 6 자 일단 흔적 먼저 찾자 여러분들 열심히 싸우고 있어 나 대신에 나 흔적 좀 찾고 갈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악랄해 보이지? 왜 이렇게 악랄해 보이지 내 멘트가 내 스스로 말을 내놓고 깜짝 놀라겠어 네 흔적 소진만 하고 빨리 갈게 열심히 싸우고 있어 봐 흔적이 어디 있지? 어디 있다는 것이고 끈적 끈적 안 보이는데 파란색은죠 어 아닌데 이건 이건가? 어 이거다 끈적 욕 끈적 땀 끈적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살아야죠 아 귤 먹고 싶다 갑자기 귤 얘기가 나오니까 귤 먹고 싶다 아주 달기 달기 단 놈으로 당도 높은 놈으로 당도 높은 놈으로 아직도 그거 전투식량 레이션으로 버티고 계세요? 엔간하면 하기가 근데 좀만 참아요 뭐 일단 그거 뭐 일 때문에 보여줘야 된다면 살 빼고 있는거 이제 더 안나오나? 더 없는거 같은데? 자 이제 가봅시다 이제 그만 날로 먹어야지 다이어트 때문에 먹으신다고 하시는데요 다이어트 하려고 먹는 음식에 맞다지면 안되지 심지어 레이션인데 대박 맛있을리가 그럴리가 없습니다 그걸 나눠서 드신대요 이거 이걸 아주 조금씩 나눠서 드신대요 뭐 사실 다이어트는 총 전체 열량이 중요한 거니까 얜 뭐니? 1200칼로리면은 진짜 죽을 것 같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다이어트 가끔 가끔 나도 가끔 하면 좀 빡세게 할 때 한 진짜 1800정도 먹거든 운동을 하니까 그래도 뒤질 것 같은데 1200은 진짜 늦을 것 같아 네 먹고 갈 거예요 버스 타자 버스 타자 버스가 날 기다려 결국 시청자 버스를 타고 마는군 어디임? 비사님 고령 이어 고령까지 제일 빠른 길로 어 여기도 있네 어 이거 이거 잡으면은 잘하면 그거 되겠는데 달성하겠는데 됐다 됐다 에헤이 에헤이 글쓰야 뭐 저도 그거까지 어 나 이거 흘러내려고 하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아 아니 붕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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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포획하면 되는건가? 덥네 어 님들이 알아서 포획하시... 지는 않나? 옵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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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흠 흠 참 ninguna Graph D 내가 한거라곤 그냥 칼로 쌍검으로 몇대 친거랑 돌아다니면서 순적 찾은거밖에 없네 아 역시 순견된 기사님들이여 흔적 수집가 정말 쓰잘데기 없는거죠 내가 생각해도 정말 쓰잘데기 없다 자 일단 생태연구소 메렛 크샬다오라 강룡 리오레우스 자 일단 크샬다오라 먼저 한번 잡...